안녕하세요 스타안경입니다 오늘은 음 어떤 고객님의 시력적인 불편을 개선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시 시력적으로 눈은 가까이를 바라보던 멀리를 바라보던 또는 눈앞에 스마트폰을 바라보던 같은 지점 어떤 지점을 같이 바라보도록 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그럴 경우에 거리감과 이제 입체감이 함께 있어서 3d나 4d 입체 영화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장시간 독서를 해도 눈 피로가 적게 되어있는데요 어떤 시력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책을 바라본다면 눈이 초점이 이렇게 모인다 한 지점을 향해서 모인다 라고 생각된 상태에서 책을 읽어 나가겠죠 또는 영화운전 또는 먼 거를 바라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초점이 같은 방향 같은 지점을 향해서 응시하게 될 때 명확한 거리감을 가능하기가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때 한쪽 눈은 원래 방향 보려고 했던 방향을 보게 되지만 다른 쪽 눈이 위나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향이 다른 쪽 눈하고 초점이 맞아야 된다면 참 좋겠지만 한쪽 눈이 바라보게 될 경우에 다른 쪽 눈이 위나 아래를 바라보게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한 물체 한 글씨 또는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이 잘 보이다가도 번지거나 또는 겹치거나 또는 두 이중 두 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복시라고 하는데요 복시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적인 요인 또 다른 하나는 시선의 방향에 대한 요인 그리고 실업 정도 차이로 인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하나는 주로 세 가지 중에 시선의 방향이 같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뇌에 신경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실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는 실제 주시하려고 하는 눈과 주시를 하고 싶지만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두 눈의 각도와 거리 또는 정도를 체크하여서 그 위치에 맞게 안경 렌즈를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콘택트 렌즈로는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30cm짜리 금속 자가 있어요 이 자를 가지고 양쪽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cm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눈 초점이 한쪽은 이 방향 한쪽은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 위치가 달라지고 있죠 그 달라지고 있는 것만큼 시선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또는 같은 곳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점점 차이가 나오고 있죠 지금보다 점점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겹친다 또는 이중으로 보인다 또는 야간에 빛 번짐이 많이 있어서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또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이 실제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바라보게 되는 뿐만 아니라 책 글씨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번지는 듯 춤추는 듯 퍼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그 정도 각도를 시력적으로 체크하여 그 각도 그 정도를 맞춰주는 안경 렌즈로 제작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안경 틀을 이용해요 안경 렌즈로 제작하여 맞춰 쓴다면 보다 일치된 시야 안정된 거리감 입체 시야가 입체 시가 살아나는 거리감과 크기 감각이 더욱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복시에 대한 것을 100% 계산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에 따라 그 결과 또는 그것을 결과를 잘 만드시는 방법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업적인 요인 때문에 특히 양쪽 시선이 상하 방향으로 같지 않아서 생기는 복시 현상이 있다면 안경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안정된 시야 그리고 선명하고 거리감이 명확해지는 눈의 힘을 특별히 주지 않아도 맑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열흘 전에 이 안경을 맞추러 오셨던 50대 후반 남성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일반 안경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 안경 렌즈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비밀은 프리즘 역할인데 프리즘 렌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쪽 눈 초점 간격도 차이가 있는 데다 양쪽 눈 도수 차이도 꽤 많이 있는 데다 양쪽 눈 시선의 방향도 양쪽 차이가 한쪽은 중앙이라면 한쪽은 위를 바라보게 되는 현상 때문에 약 40년 정도 안경을 썼지만 어떤 안경을 써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 번진다 겹친다 글씨를 책 한 페이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하는 현상의 불편 때문에 안경원도 안과도 무수히 다녀오셨던 것을 나열해 주셨어요 저희는 정밀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실업표에 어떤 숫자를 읽어냈다고 해서 0.7입니다 1.0입니다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위치 또는 그 사이즈의 글씨를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겹치지 않고 장시간 보더라도 그 위치 글씨 사이즈를 편안하게 명확하게 거리감을 맞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문제로부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눈부심을 지르기 위한 제 컬러 작업과 함께 시력 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100% 400나로미터까지 100% 차단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경 렌즈의 두께는 양쪽 도수가 약 두 배 이상 차이 나더라도 슬라이스 가공을 통하여 마치 마트에 있는 슬라이스 치즈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덩어리 치즈도 있지만 얇은 슬라이스 치즈 말이죠 슬라이스 가공을 통하여 두께 그리고 무게를 줄이면서 보다 안정된 근거리 그리고 원거리 시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초점 검사를 통해 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검사 테스트를 하게 될 때 그 손님의 너무 밝았던 그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찾으러 오시면 손님의 표정은 어떨까요 약 40몇 만에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는 그 안정된 그 기분 손님도 기쁘겠지만 기쁜 손님의 얼굴을 보는 저희 모습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혹시 실억으로 인한 것이라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잘못된 이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most